논산과 청양, 태안 등 충남 10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이번 주말 충청권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부터 시작되는 눈은 오전부터 대전,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서해안에 5에서 15cm, 내륙에는 3에서 8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9도를 비롯해 대전 영하 13도, 천안 영하 15도 등 강추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많은 눈과 강추위가 찾아오겠다며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